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GetGroupByData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그리드뷰에 적용된 그루핑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루핑을 적용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루핑 조건은 JSON 형태로 반환됩니다. 스트링 형태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값으로 펄스를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그룹 바이존 속성 값이 트루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헤더를 드래깅하여 그루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 그리드뷰에 적용된 그루핑 조건을 스트링 형태로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좀 전에 실행한 그루핑입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의 그루핑 조건이 반환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아이템 헤더를 기준으로 새로 그루핑을 수행하면 아이템 헤더의 컬럼 인덱스인 2가 그루핑 조건으로 표시됩니다. 컨트리 헤더를 추가로 드래깅하면 아이템과 컨트리 컬럼의 인덱스인 2와 1이 그루핑 조건으로 표시됩니다.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